안녕하세요. 뉴스트로스에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힘들 때이지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똥숭아악강이 조금 있으면 시작하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고 오늘은 삐아기 동원군이 MC를 하고 마이크를 잡았네요. 리포터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MC가 된 모습이 정동원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모든 면에 큰 성장을 한 것 같아서 참으로 흐뭇합니다. 탑6 모두가 흥겹게 춤을 추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나는 장면을 보니 아 우리도 탑6와 함께 한 해를 같이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래도 신나게 하고 힘찬 영웅님의 모습을 보니 오늘은 왠지 더 감회가 새록새록입니다. 영웅님의 발랄하고 신나는 모습이 저절로 흥겨워지고 기다려지는 오늘의 똥숭아악강입니다. 운고구마 같떠네요. 여러분들 왠지 마음이 시리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군고구마를 팔면서 트로트 가수하려고 노력했던 영웅님의 군고구마 장수사진 보며 마음 아팠던 기억이 바로인데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팬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울리고 웃겨주었던 멋진 노래들과 트랄라라처럼 코믹한 연기와 함께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해준 코미디 같은 우리의 트롯맨 그리고 탑6들 이번 크리스마스 뽕스페스티벌에서는 맘껏 웃고 힘껏 신나게 달리는 똥숭아악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멋진 게임으로 의자 뺏기도 해보고 의자 사수도 해보고 동물의 탈을 쓴 탑6와 함께 놀러오는 신나는 게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멋지게 노는 모습의 예고편을 보면서 참으로 흐뭇합니다. 2020년을 총정리하는 제1회 뽕숭아 시상식이 열렸네요. 엔터테이너상의 영탁님이 상을 받고 김희재님도 호명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영웅님이 호명되었는데 우리의 히어로 영웅님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습니다. 아 울지마 영웅님 저는 영웅님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하늘을 마감하면서 감개무량의 벅참과 많은 사랑을 받은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영웅님 그리고 탑6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젠 울지 마요. 우리가 곁에 있으니 함께 가요. 오늘의 뽕숭아학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심장한 뽕숭아학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기쁘고 가슴 울컥하게 만드는 오늘의 뽕숭아학당이 많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탑6분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내년 신축년에도 뽕숭아학당에서 많이 웃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